부산 광역시 모라도 누군가는 그냥 지나쳐 버릴지도 모르는 거리의 한 면을 메꾸고 있는 털보양화점 빛바랜 간판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다 가죽 냄새로 가득 찬 세평 남짓한 가게의 벽은 긴 세월 동안 만든 신발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지키고 있는 김종건시가 있다 어릴 적부터 다리가 불편했던 아저씨는 이를 배우기 위해 고향인 삼천포를 떠나 부산으로 왔다 저 동네 국립재활원 장애인들만 모아놓고 기술 가르치는 학원이 있었어요 국가에서는 구두하고 목공하고 철공 여러가지 있는데 나는 구두 택배가 앉아서 하는 거니까 다리 불편한지 앉아서 하는 거긴 편해서 구두시장에 오니까 향토예비군이 창설된 1968년 김종건시는 서울로 올라가 중고 군화를 수선해서 예비군에게 판매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몇 년 후 예비군 신발을 국가에서 보급하는 바람에 일거리가 없어져 다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다 이건 거의 20년수부터 했지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동수리에 주둥이 맥힐 수 있는 것 같지 예 그 왜 안 씁니다? 우레탄으로? 우레탄으로? 예 근데 높은 거 없습니까? 두픔을? 두픔으로 해드리기요? 예 소리 안 돼, 소리가 나요 어디서요? 몰라, 이 걸어가면 소리가 나요, 짤란짤란 요리조리 신발을 살펴보더니 금세 뚝딱 고쳐준다 혈수료가 무슨... 게 됐죠? 여사장님이 일을 꼼꼼하게 잘 하시니까 그냥 되는 건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신다가 창이 망가져서 떼버리고 세 장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맞추는 게 내가 중위 위주로 해야 되는데 고치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무슨 뭐했는데? 뭐하고? 현직하면 개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오니까 일찍돼요, 그래서 내가 어제 술을 안 먹거든 나, 사람도 술을 취해가지고 노래방에서 하는 게 내가 안 마고 가버렸어 술을 안 드실 수 있어예? 오늘 날씨 덥고 이러니까 진짜 못 믿네 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손님은 아닌 듯 싶다 오랫동안 가게를 하다 보니 가끔 이렇게 들리는 사람들도 있다 놀러 왔다 가시는 거예요? 저녁 9시 양화점의 문을 닫을 시간이다 아저씨는 일요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아침 8시에서 저녁 9시까지 매일 가게 문을 연다 어쩌면 이런 성실함이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주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다음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급히 가방을 챙겨서 다시 나간다 서랜 제로차로 가는 거지 신발 어디 맞는 거 방탱내로 이제 다녀오고 구두의 밑거름이 되는 원자재를 판매하는 곳이 있는 서면의 한 공유 가요 예 이거 하나 드릴까요? 네 5cm로 아 이거 이제 신발 만들 때마다 들어가니까 남들면 이렇게 사도 놔요 완성된 신발은 광을 내야 비로소 상품으로써 가치가 생긴다 이거 다 광택을 내려고 신발 갖다 놓고 이제는 가게로 돌아가나 싶었더니 또 다른 곳으로 향하는 버스를 본다 며칠 전 주문해놓은 라스트를 찾으러 왔다 라스트라고 불리는 구둣골은 신발의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구둣골은 신발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 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구둣골은 신발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 빠집니다 신경쓰지 마세요 가면 그냥 폴대기면 영없으면 빠져요 딱 들어 댔이소 안에 구멍이 이렇게 있는가 구멍이 없어요 저는 가요하지 이런 거 모르지 아 다행히 자랑도 또 이따 보면 안 해야 되겠다 아 다행히 수고하네 갑니다 결국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야 계산을 가고 나섰다 아침 일찍 서둘러 나와 부지런히 돌아다녔는데도 벌써 9시가 넘었다 그 사이 혹시 손님이 오지 않았으니까 걱정이다 가게에 돌아오자마자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구둣골을 감사한다 구둣골은 신발의 모양을 좌우하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 검사하려고 짝을 딱 맞춰서 신발 만들어서 신발을 뺄 때 가다를 뺄 때 이게 잘 빠져야 제대로 씹을 건데 빼보내는 이유는 하나하나 검사를 다 끝내는 신발을 만들기 시작한다 구두의 윗부분인 구두의 윗부분인 가피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재단을 해야 한다 재단을 마친 뒤에는 먼저 접착제를 발라 디테일을 붙이고 대신 작업을 통해 틀에 뺄다 값기는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재료 판매상에서 사오기도 한다 만들어진 값기는 라스트에 쉬운 뒤 가죽을 잡아당겨 부대의 모양을 잡는다 이렇게 모양을 잡는데 웅크리고 앉아 쉬지않고 모지를 하니 웅크를 내야 채 1시간도 걷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밑창과 굽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선 먼지를 뒤집어 쓰기 일수이다 구두로 만드는 모든 일은 손으로 하기 때문에 손이 거칠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손구도 찔리고 칼에 약간이 삐이고 그런데도 있지만 요즘은 저렇게 처음에는 반키로가 두드러울 수도 있어 맨날 하던 일도 실수하면 두드러우게 되고 밑창을 붙이고 나면 모양이 틀어지지 않도록 24시간 동안 잘 말려야 한다 다음날 아침 8시가 되기도 전인데 벌써 가게 문이 열려 있다 신호등 등록은 7시 9분이 열립니다 어제 만든 신발의 밑창을 꿰매어 붙이기 위해서다 밑창을 다는 작업엔 두 가닥의 굵은 실과 송곳 모양의 바늘만이 사용된다 마지막 작업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신발의 모양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야 한다 손으로 바느질을 하는 것이 기계보다 느릴지는 몰라도 정성을 담아 세상에 단 한 켤레뿐인 신발을 완성한다 이렇게 바느질을 마친 신발은 광택을 내고 돌아온 뒤에야 주인을 찾아갈 수 있다 독이 아름다운 장미꽃은 사람들이 꺾어가는 데 비해 그리 아름답지 않은 들꽃은 많이 모여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게 된다 비록 지금 내 모습이 화려하지 않고 세련되지 못하다 하더라도 주변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어 살면 도리어 자신의 삶이 위대해질 수 있다 애들 공부시키고 다리 불편한 데도 안 놀고 일할 수 있는 안 놀고 있었는데 그래 열심히 열심히 하니까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주고 이렇게 묵고 살고 집도 한 짓 사고 남한테서 돈 별일을 안 갈 정도는 해놨으니까 이렇게